꼭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지키는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어떻게 807조원을 굴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는데, . 이 세대별로 MZ세대도 있고, 저같이 중년, 장년층이죠. MZ 아니셨습니까? MZ 다닙니다. 의외로. 저는 옛날 X세대, 그런 세대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일단은 세대랑 막론하고, 꼭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얼마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통해서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산소득을 벌어들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연금공단에 다녀왔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요. 그 기금운용본부는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807조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아마도? 네.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아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807조 원을 굴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중요한 거 하나는, 채권 투자 비중이 주식 투자 비중보다 높습니다. 채권이 안정적인 건가요? 네. 채권은 말 그대로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마이너스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 특히 미국 채권이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는 방식, 채권이라 하면 지구에 투자하는 방식, 지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이게 채권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닐지라도 지키는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 투자 비중이 또 있는데요, 채권 말고. 주식 투자 비중 중에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을까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까요? 해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까? 해외가 안정적? 해외 투자 비중이 높고 앞으로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는데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대한 시가총액이 있는 시장 중에서 굳이 투자를 한다면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공부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따라하는 방식들.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거기니까 그것을 좀 따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항란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투자 아니면 좀 안전한 투자 또 이것만 설명해주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오늘 그런 아침에 안 좋은 기사를 들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냥 나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나에 대한 투자. 이런 허우시실과 같은 좋은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나 어떤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등장할까라는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경제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코스피 지수가 세계 경제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하고 동떨어져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같이 가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먼저 들여다본다면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를 고민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나 이런 것을 참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시고.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 잃지 않는 투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꼭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